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 입니다 자 ds 단서기 첫날부터 많은 빠졌습니다 3.46% 좀 더 빠졌고 뭐 거래는 다행히 30만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자 과연 저점이 어디가 되느냐 언제 사야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으셨구요 이거 뭐 40만원 다시 가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첫날부터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고민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구요 일단은 자 첫날 오르고 지금 며칠 빠졌는데 일단 거래가 줄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보기엔 저점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구요 박민수가 오늘 영상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문의 주셨던 부분들 타점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자 또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만한 이슈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79,000원에 끝나긴 했는데 자 제가 보기에는 저점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제가 박민수가 이렇게 ipo 종목들을 그리고 있어요 보시면 에이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보시나요 자 더점을 잡았는데 이거는 첫날입니다 그죠 11월 17일날 43,000원에 넣었죠 이날 45,000원에 제가 넣어서 아직 갖고 있어요 4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는 패턴을 제가 보고 돌아가는 건 나중에 패턴 얘기 드릴 텐데 비슷한 패턴의 종목이 또 하나 있죠 ls 머티리얼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상장하는 날 들어갔어요 이게 공모주도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것도 2만원에 12월 12일에 상장하는 날 들어갔죠 19,940원 아침에 당연히 체결됐죠 아직 갖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은 패턴이 비슷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잡아놨고 패턴이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여러분 ds 단석이 그런 경우인데 제가 조만간 저점을 잡아서 사인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중장기방에 입장에 계시면 제가 준비해서 드릴 거고요 매매 얘기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이따 저점을 잡을 거니까 꼭 영상 들으시고 나중에 중장기방에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은 4가지 정도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s 단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 네 번째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석 이란 큰 관련 없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ds 단석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게 주력사업 이죠 두 개가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작한 거죠 배터리 리사이클 리튬 이연 배터리 리사이클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디젤 매출이 1조 자 상당히 크죠 업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 65년도 니까 뭐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되는 기업이구요 어 2007년이 분기점이죠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배터리 리사이클도 지출했다 리튬 이연 배터리 자 바이오 디젤이 전체 매출의 80% 가까이 되구요 그 다음에 국내 바이오 디젤의 수출 점유율 72%에 달한다 자 이쪽이 완전히 기반을 잡은 거죠 그래서 리튬 이연 배터리 쪽으로도 영역을 넓혔습니다 리사이클링 쪽에서 리사이클링 기업이 우리나라는 별로 많지가 않죠 자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을 통해서 자원순환 선도 기업이 되겠다 자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인데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친환경 아무래도 이쪽이 미국 유럽 쪽이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쪽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탄소세를 부과하죠 전 세계적으로 2030년부터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30% 의무화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 유럽에서 미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서기 코로나 기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추세 때문에 여기 나오죠 자 한국보다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이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친환경 정책 여기에 큰 수위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 일이 많이 알려진 기업이죠 자 더군다나 폐배터리 사업이 중요한 게 이제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제품이에요 상품이고 270조짜리 시장입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 270조짜리 시장인데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냐면은 14조입니다 올해 14조 그 다음에 2030년에 55조 2040년에 271조 20년도 안 돼서 시장이 이렇게 큽니다 20배 가까이 커버려요 굉장히 큰 시장이고 문화 배터리 3사들도 뛰어들 것 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s 센터 센터를 건립하려고 해요 주요 사업 중에 하나 자 폐배터리 등 사용기한 롱이 자동차 2차전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왜 테슬라가 이걸 하려고 그런 걸까요 자 테슬라는 주요 핵심 부품 원자재 다 중국산을 씁니다 리튬 미켈 망간 호발트 왜 미국도 이게 나옵니다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중국산이 싸기 때문에 채굴하는 비용보다 싸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리사이클링에 눈을 돌들인 겁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센터 재활용하겠다 자 의존도를 줄이려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테슬라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래서 DS 단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일이 많이 알려졌다 미국 유럽 쪽에 특히 그죠 그래서 테슬라와 여러분 1월 달에 일정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있어요 빠르면 1월입니다 뭐냐면은 일단 테슬라 쪽에서 자 지분 투자가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규모가 꽤 큽니다 나중에 이거 여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뭐냐면요 자 전략적 제휴 비슷한 맥락이죠 DS 단석을 눈여서 보고 있다가 자 지분 투자자하고 전략적 제휴 같이 가자는 거죠 왜 리튬 이연 배터리 리사이클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사이클링 특화된 기업이잖아요 DS 단석이 손 잡을 만 하죠 자 이게 1월 달 일정입니다 여러분 배너에 저 번호 보이시죠 자 010 3158 8575 DS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테슬라 일정 2개 지분 투자 일정 두번째 전략적 제휴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무리 여러분 네이버 쳐봐야 안나옵니다 박민수가 증권회사에서 24년 다니면서 강남에 있는 PB점에 12년 있었는데 여기서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이나 운영사 자산운영사 대표들 펀드매니저 에너지스트들 이분들 뭐예요 세력이잖아요 운영하는 자금이 몇천억대 까지 갑니다 이분들하고 맨날 미팅하고 프리젠테이션 이분들하고 나누는 정보 어마어마합니다 가치가 믿고 자 DS 라고 보내주시면 테슬라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아마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되요 왜냐 그거 알고 계시면은 요 이거 일정 단석이 어떨까 변덕성 굉장히 커지겠죠 여러분 정확한 매도 타점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액기스죠 자 미리미리 일정 챙기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은 요 뭐 아직은 이게 차트라고 할 거가 없죠 그래서 이제 비교되는 차트를 제가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공모주 차트인데 두개 다 뭐가 다른 점이 있다는거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건 뭐냐면요 에코프로 머티 아시죠 오른쪽은 두산 로봇으로 하겠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자 보시면은 1봉 얘도 1봉 이죠 자 에코프로 머티는 계단식으로 올라왔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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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습니다 두산 로봇은 일단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원형 바닥이 완성되면서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여기 뚫고 올라왔죠 자 왼쪽에 보이는 에코프로 머티는 패턴 1입니다 여러분 얘는 패턴 2에요 패턴은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쪼개져요 분화가 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ipo 종목들이잖아요 두개 다 단서까지 특징이 있습니다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이 패턴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수십가지 그리고 ipo 종목 특징은 뭐냐 기존 매물이 없고 그 다음에 신용 매물도 없습니다 대신 보호 예수 물량 이라든지 저감에서 물량 미리 들어왔던 사람들 세번째 패시브 머니 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패시브 머니 뭐죠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됐죠 시총이 커지면서 그러면 이거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해당 종목을 무조건 펀드에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제때 편입을 못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죠 이거는 펀드 매니저가 해고 사유가 됩니다 진짜로 자 아무튼 간에 세가지 매물을 어떻게 다루냐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ipo 종목들의 매매 스킬 세력 기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요 패턴 분석부터 시작해서 자 박민수가 pb점에 12년 정도 있으면서 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죠 시행착오 끝에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이나 펀드 매니저한테 전수 받은 거죠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패턴 분석부터 시작해서 매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매집 어떻게 하고 매도는 어떻게 하는지 개미는 어떻게 터널 되는지 다 알아야 됩니다 이 ipo 종목 세력 기법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ds 단속에 특화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기초교육 여기에 ipo 종목 매매 스킬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월달 일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 일정 자 이거 다른 ipo 종목에도 적용됩니다 이럴 때부터 ipo 있지 않습니까 적용해 보시면 되요 기존에 두산 로봇 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다 적용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ds 하고 r 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니까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께서 답답하다는 분이 많아요 타점을 잡아달라는 분이 많으셔 갖고 제가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슈도 띄워 드리고 ds 단속 매매 타점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테슬라 일정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바빠지겠죠 자 그래서 3호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추가로 제가 급등주를 드립니다 두세 개 정도 드릴 건데 이거는 중장기 100에서 500% 가는 종목 6개월 안에 승부 나눈 종목들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 단속에 집중하시면서 예능에 사놓으시면 되요 자 ds 하고 t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500명한테 링크 드려서 인원 참여 바로 종목 드리고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이 됐으니까 빨리 입장해 주시구요 자 중장기 종목 얘기가 나서 말인데 최근에 박민수 아까 말씀드렸죠 중장기 종목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단타 안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상승장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이 금리 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가장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 벌써 조줌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럴 때는 단타 하시면 안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거 에코프로 머티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죠 자 시초가에 들어가서 43,000원에 차결이 됐고 아직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17일날 아침에 4배 정도 수익 났구요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상장하나 들어가서 19,940원에 시작했죠 이날 아직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박이 나오고 있고 조만간 제가 ds 단속도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자 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잡아드립니다 조만간 타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입장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1번 해갖고 010-3158-8575 오늘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입장하고 기다리시면 ds 단속 매수 타점 이번에 잡으면 거의 저점입니다 여러분 방문서 실력 보셨잖아요 그죠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공매도 얘기 될 것 같은데 공매도 이제 적발이 됐잖아요 불법 공매도 하다 조사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이 공매도 어떤 종목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쇼코버가 진행 중입니다 자 쇼코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쇼코버가 여름에 급등 나왔어 작년에 자 이때 실적이 안 좋아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원에서 80만원 때 공매도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히려 안빠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쇼코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남 몰리다 보니까 너도나도 못사는 애들이 시장가로 사려고 난리가 나죠 쇼스키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총이 17조나 되는 기업이 한달만에 300%가 올라요 근데 어떻게 되죠 쇼코버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개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지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불법 공매도 종목 리포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랑 미팅하면서 만든 거고요 쇼코버 등의 매도 전략은 제가 pb점에서 여러 번 만들어 봤습니다 에코프로 처럼 급락하기 전에 탑점 잡으셔야 됩니다 배너에 있는 보드로 공매도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아이비들이 가장 공매도를 많이 한 섹터는 2차전지 쪽입니다 자 왜냐면은요 실제 추진 중인 거 36% 매출 잡히는 거 20% 발표 직구 대주주 주식 매도 말 그대로 자 무늬만 2차전지 껍데기만 2차전지 종목인데 공매도 했다가 당연히 지금 쇼코버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죠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는 따로 분류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 분석 실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실적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내년 일정까지 담았습니다 자 2차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2차 공매도 리포터랑 꼭 같이 받아 가시고요 자 중장기방이랑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은 자 이제 7시 됐습니다 자 1월 3일 7시인데 아침 일찍 이렇게 장전에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미리 대응하시라고 자 미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영상 꼭 보시고 자료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좀 움직임이 예상되는데 미리 미리 자료 받아서 대응하시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DS 리포트 있었고요 DS 텔레그램 급등주 두세개 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요 세번째 1번은 중장기방 단타는 하지 마시고요 그만 자 공매도랑 2차 리포트도 꼭 같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3158에 8575 여기로 문자 요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 서비스 있죠 8시에 나가는 거 아침에 종목 두세개 메일 이거는 종목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요청해도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급등도 두세개 500명 입장할 수 있고요 1번 중장기방 종목은 8시에 나가는 급등주죠 자 공매도랑 2차 리포트도 꼭 같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좋아요 구독 늘 큰 힘이 되니까 나갈 시전에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